반지 씹 반지 씹 반지 씹 반지 씹 비대윤지야 심한 이름을 묻냐 좋아이긴 했다 되게 살살 쳤다 오 페어웨이 엄청 많이 나왔어 현재 1위입니다 페어웨이 역시 술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딱 술 끊임이 달라지네요 자 왜 이렇게 살살 쳤어 톡 됐어 톡 됐어 톡 됐어 감기 걸렸어요? 페어웨이 펌퍼 들어가면 안 되겠지 거리는 30점 감점이 되지만 자신 있으면 한번 쉬고 우리 은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멋있게 보여주세요 적당히 칠게요 퍼포먼스 와 좋다 역시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죠 오 대박 멋있다 멋있다 빼기 치면 더 멋있겠지? 굿지 굿지 와 그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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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비 아니죠? 웃겨라 그림 나타나 좋다 좋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오오 나 보셨다 217m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감점이 30점이 들어가는 거죠 어 너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